그리고... 음...? 이거 뭔가가 아니야? 그 세곱기라는데? 엄청 빠졌다. 이거 어떻게 해? 오후 타임이 됐다 19 또 올게 또 퍼리고 어깨에다 끼워주시고 역시 개의 힘을 사용해서 다시 또 어깨에다 끼워주면 마지막으로 아 저렇게 빠져도 있구나 어? 그걸 벌려야 돼요 이제? 이렇게 그냥 끼워주는거 오오오오오 역시 콘덤이 달려야 네 역시 콘덤이 달려야 역시 음 음 음 이거 뭐야? 세르코스요 여기 있나봐요 페이크 마스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못 끼워주고 오 벌써부터 와네 대장은 부런데요? 뒤에가 V2가 없네 네? V2에요 V2에요 하 V2가 이렇게 바뀔 줄이야 MGM 왜 그렇게 나왔어 응 MGM도 잘 봤어 어센트 마스터 마법 흐흐흐흐흐흐흐흫